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중1학생인데 외국에서 살다 와서 한글이 조금 달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를 입는 거죠. 해, 해, 피해. 그래서 강풍, 강한 바람, 강한 바람, 강풍의 피해를 입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건물이 비가 많이 내려면 침수, 물로 침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재방도 붕괴, 부서집니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전봇대가 쓰러지고 그러면 전기가 정지됩니다. 정전. 전기도 정지. 산사태, 산이 무너집니다. 산사태. 그 다음에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게 해일입니다. 일어나서, 바다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멈춰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피해가 오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포항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지역, 이 지역은 피해가 많죠. 왜 그러냐면 이 바람에 태풍이 이런 식으로 반시기 방향으로 부니까 남부 해안이나 도서, 섬지역, 섬도점이나 섬도자, 섬지역, 그 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남도가 여기죠. 경상남도, 경상북도죠. 경상북도는 이 산지가 산이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어서 분지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더 맵는데, 경상남도. 그래서 태풍, 큰 바람, 태풍, 태풍은, 태풍은 강풍과 그 다음에 비구름이 옵니다. 비구름이.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크죠. 태풍, 클태자 풍입니다. 바람풍. 그래서 태풍을 예방하게, 예방, 예비로 방지하기 위해서 재방을 쌉니다. 재방. 그런데 재방이 약하게 쌓으면 붕괴가 됩니다. 재방 관리를 잘해야죠. 방파제를 만들고, 댐을 쌓습니다. 물이 한꺼번에 오면 침수 피해가 되니까 댐으로 적절하게 가둬놨다가 흘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물을 담아놉니다. 저수지를 건설해서 물이 한꺼번에 안 빠져나가게. 산, 숲을 심으면, 산림을 만들면, 이 나무가 물을 좀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흘러주면 맑은 물이 계속 흘릅니다. 그래서 산림을 조성하고요. 홍수를 경고하고 보고하는 경보 체제를 구축해서 홍수가 온다, 준비해라, 대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축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체계를,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지도정보시스템입니다. 지리, 지리, 지오멘트리, 뭐, 인포메이션 시스템, GIS, 시험에 다른 학교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GIS에. 그래서 이용해가지고 하천, 강과 바다, 강과 바다를 관리합니다. 하천 관리를 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 이거 자체예요. 저렇게 비가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고 폭설, 폭을 한꺼번에, 폭탄처럼 한꺼번에 오는 눈, 눈도 문제입니다.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시베리아, 우리나라가 333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시베리아죠.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공기가 겨울철에 내려옵니다. 시베리아 공기단체, 공기단, 대기권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한반도 주변의 바다, 바다하고 충돌합니다. 여기서 충돌하면, 이렇게 이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게 만나면, 여기서 얼음방울이 생기면서, 여기에다가 눈을 쏟아넣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는 습기가, 습기가 올라와서 차가운 것과 말아서 얼어가지고 이렇게 떠서 눈으로 내리죠. 그래서 변질되어서, 바다를 건너와서 한반도의 바다의 습기가, 따뜻한 습기가, 시베리아 기단 차가운 공기를 막으면 얼어버려서 눈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눈이 내리면, 교통이 혼란해지고 복잡해지는 교통 혼자, 비행기도 이창륙이 어렵습니다. 이창륙이 어렵고, 농작물, 눈이 폭설이 되면 다 넘겨서 얼어버리죠. 그 다음에 하우스 같은 거, 여기도 눈 무게가 무너지고, 축사도 무너지고, 시설물이 붕괴되죠. 그 다음에 산도 무너져됩니다. 산사태. 자, 이렇게 보면, 장마철. 장마는 오랫동안 찬 공기와 덩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러서 안 움직여요. 오랫동안 비가 났어요. 장마철에서 집중적으로 호우, 비가 많이 내리죠. 호우, 비우자죠. 집중호우. 그 다음에 집중호우나 아니면 지진, 화산이 폭발하거나,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 개발로, 산지를 개발해서 벌채, 나무를 다 잘라버리니까 산이 무너지죠.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피해. 대피할 여유조차 없이 갑자기 일어나서 주택을 덮칩니다. 산이. 산사태. 도로도 덮쳐버리고, 농경지도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다 묻어버립니다. 맹물되어버려요. 그래서 휩쓸려가요. 그래서 인명,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죠. 산사태. 산이 무너지면서 땅이 갈라지는 게 지진입니다. 집중호우일 때도 비가 내리면 땅이 무너져요. 장마철에서. 산사태는 화산이 폭발할 때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분별한 산지 개발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집중호우, 지진, 화산이 폭발, 인간의 무분별한 볼목, 벌채, 나무 깨는 거 이렇게 네 가지죠. 그럼 다섯 가지, 나머지 다섯 번째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시험문제. 산사태의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래서 나오겠네요. 장마철, 집중호우, 집, 지, 화, 그 다음에 무분별한 산림의 벌채, 개발, 산림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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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화, 철, 지, 하, 장 장마철에 집중호우, 지진, 화산, 폭발, 산림의 개발과 벌채 등으로 발산하는 게 산사태입니다. 폭설에 대한 대책은, 폭설, 눈이 한참 많이 내리는 거에 대한 대책은 건축물 설계를 할 때 최대한 적설량, 적설량. 눈이 쌓이는 게 눈이 누적되는 거. 최대 적설량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고려 생각해서. 그러니까 눈에도 안 무너지는. 그래서 비닐알수 같은 거는 철제 심이 몇 밀리, 두께가. 몇 밀리 이상을 써라. 그래야 보상해준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눈을 버티는 거. 적설량. 눈 쌓인 거를 최대로 쌓인 거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제설작업은 눈을 제거합니다. 제거. 제설작업. 그래서 염화칼슘이 소금이거든요. 소금. 염화칼슘. N-A-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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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칼슘. 소금. 소금이나 소금을 뿌리면 잘 녹아요. 그래서 잘 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모래. 가출칼슘하게 마찰량을 늘려줘요. 그럼 잘 얼. 얼음이 녹여서 도로가 드러나니까 마찰량이 높아지죠. 그래서 소금이 있으면 소금물은 참 더 드러내니까 좀 추워도 덜 얼어요. 얼지 않아요. 그래서 제설. 그래서 제설. 제설용으로 뿌려요. 모래를 뿌려. 그래서 예방합니다. 그러면 제설기구를 총 분리 확보를 하고 원활하게 잘 활발하게 제설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교통소통. 교통이 잘 소통. 통행이 잘 되게 하는 대책은 뭐가 있냐. 교통소통 대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버스라는 것이죠. 적극 홍보하고 그러면 막히진 않으니까 대중교통을 증편해서 증가해 편수를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자주 버스가 오니까 자주 안 오니까 자기 차 타고 가잖아요. 그렇게 증가, 증편시켜서 운행하고 등가교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너무 막힐 때는 등교 시간 좀 낮추는가 그러겠죠.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네요. 집 앞에 눈치우기 이렇게 눈을 치워야죠. 빌딩 같은 거는 집 앞에 반드시 피워서 치워야 됩니다. 자동차 지붕이나 비닐하우스는 개인이 치우죠. 비닐하우스 개인 거. 자동차 지붕도 본인이 치우죠. 눈 쓸어내리기. 눈 쓸어내기. 그 다음에 뭐 사방댐이라는 것은 하천 같은 거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여기다가 사방공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벽을 이렇게 만들고 직선화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첨에다 땡을 해서 물이 좀 머무르게 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사방댐이고요. 세계인구분포 보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적도가 0도라고 했죠. 위도. 20도에서 40도 사이. 이 사이에 많은 중위도에 온대기후에. 중위도에 온대기후에. 열대기후는 사장을 하게 되고 더우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대나 냉대도 냉대나 한 대도 추리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온대기후는 적당하죠. 적당한 기온이니까 인구가 밀접하게 밀접하게 많이 면적당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밀도예요. 밀접해서 있는 정도 밀도가 높아갑니다. 적도 지역 북극 지역이나 북극 60도 이상 극지방에는 임금일도 이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쪽 지역에 많다는 거죠 여기 유럽,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많이 모여있다는 거죠 임금일도가 근데 이 극지방이나 적도지역 여기에는 임금일도가 적다는 거죠 여기에는 적다 그리고 빨갛게 칠한 데는 많다 20도에서 40도 지역에 많다 남인은 여기에는 오트리알밖에 없으니까 많지 않고 여기에는 북쪽이 더 많다는 거죠 바다와 지리 내륙보다는 바다와 가까운 해안지역의 임금일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 타고 물고기도 잡고 외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해안지역에 강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하르지역에 평야가 많습니다 평야가 있어야 거기서 쌀 농사를 해서 먹고 사니까 평야에서 조금 끝까지 가면 바다니까 하르지역에 이 높은 산이 있는 데서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평야지역에 내륙보다는 땅 육지보다는 바다와 가까운 육지 땅 내륙은 안에 소라 육지 안쪽이죠 안쪽 안쪽보다는 물과 가까운 인구가 많습니다 해발고도는 바다가 0이에요 평균 높이가 0을 출발해서 이렇게 높이라고 하는데 해발고도 높이 해발고도가 낮은 하천 주변 저지대 평야가 있어야 평야가 있어야 해발도보다 높은 것은 산이겠죠 해안지역에 인구가 밀집해서 밀도있게 집합해 있습니다 밀집 저기 보시면 자연적 요인으로 전통적으로 인구가 분포 퍼져있는 인구가 퍼져있는게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후, 따뜻한, 온난한 지역 지형, 평야 식생, 벼가 많이 자라 토양, 기름져서 농사짓기 좋아 기후, 날씨, 지형, 땅 하늘, 날씨, 땅 그 땅인데 농사지어서 먹을 땅 식생, 토양 이런게 영향을 줍니다 하늘의 기후, 땅의 지형, 토양 농사질 땅, 변홍사할 땅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살죠 자연적 요인이 중요하고 기후 온화지역에 어느정도 따뜻한 지역에 평야이면서 넓은 지역에 토양이 비옥한 곳에 기름진 곳에 물을 얻기 싫어하니까 강가에 이런 지역에 인구가 밀집합니다 인구가 밀집한 이유는 밀도있게 집합한 이유는 계절풍 기후로 봄, 여름, 가을 계열이 있고 하천, 물도 있고 넓은 평야가 있으니까 평화에서 하천 근처에 물을 끌어다가 평야에서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고 계절에 따라서 인간 생활을 살기가 좋죠 계절풍이 들어와서 넓은 평야에다 비를 쏟아주는 겁니다 태풍 같고 비 계절풍, 넓은 평야, 하천 농경 생활에 적합해야 됩니다 또 인문사회적 사회나 인문사회적 유폼은 경제가 발달하겠죠 쌀이 있으니까 쌀을 돈으로 썼으니까 쌀 그러니까 농사를 지니까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농사 짓을 때 뭐 김두 메고 벼도 자르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환경이 되죠 교육도 발전하고 교통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모여들죠 대표적으로 유럽 선진국 미국 북동 대서양 연안 대서양 미국 일본 태평양 선진국 하면 돼요 선진국들 우리나라 인구분폼은 밀접한 지역이 서울에 제일 많죠 서울 그 다음에 큰 대도시 대구 대전 광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위성도시 그 다음에 남동 임해지역은 해안가인데 이렇게 해안가에 뭐 여기에 거대도나 뭐 포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여기에 공장이 많죠 공장 해외에 수출해야 되니까 공장지역의 임해지역 임해공단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홍수 피해가 인간의 활동으로 홍수 피해가 더 커집니다 왜 커지냐 자연재해 홍수라 이렇게 자연으로 피해가 되는 걸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자연재해가 인간의 활동 때문에 더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는데 보세요 산업화 도시화관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인공적으로 환경을 개발하면서 산림을 파괴합니다 나무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되는데 얘는 CO2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 O2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걸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여서 이렇게 지구를 둘러쌉니다 이렇게 지구를 그러면 꼭 이게 비닐처럼 온실효과가 생깁니다 그게 지구온난화입니다 화석원료 화석원료 화석원료는 석유 석유는 동물성 공룡시대 동물들이 썩어서 땅속에 묻혀서 생기고 석탄은 식물들이 썩어서 뭉쳐가지고 생겼는데 이것들을 불 때 불을 태우면 가스가 나오죠 그 가스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자연재해 횟수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계속 커지는 겁니다 당연히 자연재해에서 홍수도 더 강해집니다 도시를 마구잡이로 개발하니까 뭐 낮은 지대에다 주택을 건설했어요 마구잡이로 왜 낮은 지대 해안가에다 지대를 했더니 하천변에 하천변에도 도로를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지면 낮은 지대가 침수되요 침수 침수 하천변에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가니까 하천이 넘치면 이게 또 침수됩니다 주차장이 있으니까 하천에 세워놓았던 차들 떠내려가죠 집중호우나 호우 피해오면 경보를 해주죠 빨리 차 빼라고 도로 차 다니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 주택 빨리 배수 잘 준비하라고 이게 흡수를 못하니까 땅속에서 빗물이 빗물이 왜 그러냐면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아스팔트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다 쏠려요 아스팔트로 그러니까 빗물이 모여가지고 한쪽으로 대량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커집니다 산지가 있으면 산이나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어요 풍고 이파리에도 머금고 뿌리에도 머금고 잡고 있다가 천천히 흘려보내는데 산지를 목재를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잘라내요 이게 벌목이에요 벌목 아니면 산지를 잘라서 농경지를 만들어가요 목장을 만드는지 그러니까 산림이 황폐해서 없어져요 황폐해요 없어져요 산림이 다 없어져요 숲이 없어지니까 홍수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문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홍수와 가문의 피해가 증가하고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산을 잡고 있었는데 잡고 있었고 산사태로 산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 대한 홍수의 피해를 인간에 대한 홍수가 더 늘어나다고 했죠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다시 조림 산림을 벌취를 하니까 수풀잎 수풀 조성 만들어 창조해 수풀을 만들어야 되고 갑자기 물이 갑자기 흘러다니니까 저수지 물을 저장하는 땅 그래서 땜을 만들어가지고 재방을 만들듯이 땜을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거고 저수지 하천이 범람하고 넘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비하는 거고 하수도를 막으면 상수도는 수돗물이 나오는 거고 하수도는 더러운 물이 나가는 건데 빗물이 흘러나가게도록 하수도 나가도록 안 막히도록 정비를 하는 거고 배수 물이 빠져나가게 배수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의 녹지 녹색 땅 숲이 있는 면적을 확대를 해야 그죠 숲 가꾸기를 해야 숲 가꾸기를 전개를 해야 그래야 물을 좀 머금고 물을 순차적으로 천천히 내보냅니다 나무가 불투수 물이 투과하지 투과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시멘트로 딱 막아버리니까 여기 물이 투과를 못하니까 물이 전부다 일로 해갖고 한꺼번에 콜콜콜콜 나가잖아요 이런 면적이 점점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중 오거나 비가 집중해서 오게 되면 더욱 막아버린 물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막 막혀 버리죠 통과를 못하니까 그래서 숲을 좀 넓힌다는 겁니다 인간의 활동을 하면서 사막도 좀 넓어집니다 점점 인간의 사막화가 왜 되냐면 사막 주변에 초원이 점차 사막으로 변해서 빠른 속도로 사막이 넓어집니다 원인은 자 기후가 온난화가 돼서 가뭄이 지고 어디에서는 집중 오고가 되고 어디서 가뭄이 되고 근데 농 그때 다 농경지로 만들어버려요 숲이 없어요 다 개발해요 목장에 갖고 전부 다 다 풀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나무 다 잘라가지고 동물들 잘 자리게 생겨요 그래서 나무도 다 잘라 없으니까 숲이 또 줄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뭐라고 했죠 물을 머금는데 있잖아요 이파리도 여기 뿌리도 흙도 물을 머금고 있다가 흘려보내주는데 농업용수도 없어져요 물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농작물이 또 죽어요 생산물이 줄어지니까 농작물 생산이 줄이니까 또 식량도 줄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국가간에 물 분쟁에서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저기 사하라 사막지대 사헬지대 사막인데 헬 지옥이겠지 점점 커져요 중국 동남쪽 중국 북부 내륙에 몽골지역 근처에 인도 오스테릴리아의 가운데 사막 인도의 도서막 아메리카 내륙 가운데 서북지역에 사막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하고 UN 사막화 방지협약 UNCCD 저도 처음 봤는데 UNCCD 에 보면 무분별한 방목 이게 방목은 뭐냐면 목장인데 동물들을 키워놓고 막 마구잡비로 막 뜯어먹게 풀을 다 사막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 좀 끌어가서 관계시설도 확충하자 특히 나무 좀 심자 나무 심기 운동 합니다 그렇게 해야 홍수도 홍수보면 여름철에 막 장마전선이 하면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따뜻한게 옵니다 이렇게 따뜻한게 따뜻한 전선 이쪽은 뾰족뾰족한 한랜전선입니다 찬과하고 흰게 만나면 여기서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이게 장마전선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랑 이거랑 팽팽합니다 기단이 차가운 기운하고 더운 기운하고 팽팽합니다 팽팽하니까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요 그래서 장이야 장 오랫동안 여름철에 장마전선이 생겨서 그 다음에 태풍도 와요 태풍호 장마전선 비가 계속 내리고 지속적으로 태풍호 한꺼번에 많이 내리고 그래서 집중해서 호우 비가 많이 내려요 자 폭우나 태풍의 영향으로 제방이 부서지고 뚝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막는 배수시설이 다 막혀버리고 부족하면 홍수가 나고 농경지가 뭐 농경지가 물속에 잠기면 병충해로 이 농작물이 다 죽어버려요 병충해 때문에 주거지역이 침수되면 들어줘서 다 씻고 그래야죠 시설이 다 무너져버리죠 비가 물이 스비어 들어갖고 틈이 벌어지면 붕괴되버립니다 무너집니다 자 가뭄은 봄철도 생기고 가을철도 생겨요 고기압이 고기압이 뭐냐면 기압이 높아요 기압이 높으면 여기가 고기압이면 여기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요 높아서 낮은 쪽으로 저기압 쪽으로 여기도 고기압이면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 있는 구름들이 이쪽으로 다 썰려와서 구름이 이쪽으로 보여요 저기압 그래서 저기압되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고기압은 여기는 구름을 다 가져가서 여기는 맑은 하늘 맑은 하늘이 됩니다 또 왜 이렇게 비어있는 데는 요 하늘에서 이렇게 공기들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공기가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저기압은 이렇게 공기가 보이면 하늘로 이렇게 솟아 올라갑니다 솟아 올라가다 보면 차가워져서 여기서 구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가 또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솟아온 공기는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 여기는 맑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는 고기압에서 이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도는 겁니다 어쨌든 봄 가을에 봄 가을에 봄 가을에 고기압이 이동하는데 원래는 이동하는데 머물러요 머무르니까 머무르니까 고기압만 계속 있으니까 뭐라고요 가뭄이 계속 지는거죠 왜? 구름이 안 와 그래서 장마전선도 늦게 와요 오자마자 빨리 통과하고 사라져 그러면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가뭄이에요 농작물 재배하는데 봄철에는 파종 오종을 심어요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땅이 좀 축축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씨앗이 바람 안되죠 그러면 심각하죠 봄철 뭐 태풍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바람인데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그죠 한 9월달 이때 8월 말 8월초에 초에 이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적도면 여기 필리핀인은 이 해상에서 바다에서 필리핀 근처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죠 필리핀 근처에서 열대해상에서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옵니다 우리나라까지 오면 뭐 1년에 두세개가 엄청 센게 오죠 그래서 영향을 받죠 태풍의 경로는 열대해상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발생을 하면 여기서 발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북쪽이고 이게 서쪽이니까 북서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휘어온다는 거죠 북서쪽으로 가다가 북이 30도 중에 동중국 그래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북동쪽으로 여기 북이고 동이니까 북동쪽으로 북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북서로 가다가 북동쪽으로 북이 30도 쯤에서 왜 그러냐면 북동쪽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불고 방향을 바꿉니다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태백산맥 산맥인데 태백산 소백산 일대 산맥에는 없죠 산 꼭대기 산지 지역에 없고 농어촌도 좀 적죠 도시가 더 많죠 인구 이동 인구 이동은 경제적 조건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죠 쾌적하고 환경 좋은 대로 가죠 차이로운 생활하는 대로 부장하는 대로 가죠 그래서 나라마다 국제 돈벌로 다른 나라로 가는 국제 이동 국내 이동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 범위가 좀 좁겠죠 이것보다는 국제보다는 영구적으로 완전히 이사하기도 하고 돈 벌로 갔다 다시 오기도 하고 이동 기간이 오래 되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이동하는 건 옛날 노예고 경제적 이동 의지를 가지고 돈 벌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인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흡입이라고 해요 흡입 요인 흡수하는 요인 배출하는 요인 요건 요인 요인 원인이 뭐냐고 요인 원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원인이 뭐냐고 좋은 일자리 있으면 도시가 쾌적한 환경 깨끗하고 새로 잘졌으면 사람들을 밀어내 아이고 너무 돈을 조금 줘 거기에 극지 환경 땅이 너무 더럽고 동네가 범죄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전쟁 나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자 배출해서 도시가 경제적으로 이동할 때 돈 벌로 갈 때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서 돈 벌어 올라오죠 선진국 부진국에서 정치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면 난민이 발생해서 다른 나라로 다 이동하죠 이웃나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렇죠 개발도상국 개발 중인 나라인데 이촌향도 촌에서 이동해서 향한다 도시로 향하죠 농촌에서 이동해서 도시로 향합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지금 이제 발전 중이죠 선진국의 임무 이동은 선진국의 이동은 발전한 나라 선진국의 이동은 도시에서 이동해 그래서 쾌적한 환경으로 잘 정리된 농촌으로 그래서 유턴이에요 맞아요 원래는 농촌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가야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자동차가 유턴하는 것 같으니까 유턴 현상이라 유턴 현상 유턴 선진국에서 이건 선진국 이거는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개발에 있는 길 위에 있는 개발도상국 이건 선진국 발전한 나라 서부 유럽이나 유럽국가 발전한 미국 등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성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불균형하네요 남아선호에서 남자만 많이 날라 하죠 특히 중국 같은데 지금 남아선호 세상 이 많이 되는 거죠 열심히 잘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듣고 또 쓰고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게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